아시안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 입국자 수 증가에 대한 부분들 증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탑승객에 대한 증가세로 인해서 지금 실적성장세가 오늘 실적성장세 발표가 나왔죠.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5800억 정도 9% 증가한 상황이 되겠고요. 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 600억 원 1분기보다 144% 정도 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.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한항공 사태로 반세 효과를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자 이제 조정시 매수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들 조금 진정세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매수 단가 매수 단가를 5000원 100원대 5000원대 초반 정도 매수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 목표 주가는 충분히 6000원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손절가는 4700원 정도 이탈 시에는 손절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